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거기 1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도 뭐 그렇게 안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설 부분은 시험문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학원가에서 그렇게 잘 안하는데 여러분 거기 그냥 참고로 문제풀 때 객관식 문제풀 때 그 기본 바탕을 베이스 간다 생각하시고 이해만 합니다. 자 거기 연역이 나오고 연역은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14쪽 보게 되면 목적이 나오는데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쌍가리본의 목적에 이 법은 측량 및 수료조사의 기준및 절차와 지족공부와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써 있죠. 그거는 한번 줄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그 밑에 대표적인 예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한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공법하고 있죠. 공법. 국토계획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구별하려고 국토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와 거기 소유권의 보호라고 돼 있죠.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널리 세상 사람들한테 이 토지의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라고 있죠. 라고 보여주는 건 공시하는 건 등기법에서 하는 부동산 등기에서. 자 여기는 뭐예요. 이 지적은 자 이 세금을 있죠. 그러니까 사인간 사인간에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의리 내 땅이 이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경계 다툼이 있죠. 그럼 국가가 자 이 사람이 요새는 싸움한다고 그러면 토지 갖고 싸움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뭐예요. 말출먹고 큰소리 치고 그러면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뭐예요. 주먹이 날아다니고 흉기를 들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를 국가가 뭐예요.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측량을 실시해줘요. 경계를 복원시켜갖고. 가봐 네 땅은 이만큼이고 의라 네 땅은 이만큼이다. 라고 뭐예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측량해서 경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경계를 이 바운델 있죠. 이 경계 이만큼 경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나는 뭐예요.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미치는 그 범위만큼 세금을 걷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이해만 해주자. 그래서 거기 그 예제 답이 그래서 뭐예요. 거기 4번의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 있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 이건 여러분이 공법 배울 때 있죠. 봉급 배울 때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15페이지에 거기 이념 나오는데 이념이 국정주의라는 건 국가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구역 소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명 있죠. 뭐요.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경상북도 뭐예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있죠. 이거 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학무 이게 국가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구역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정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표의 사항은 국가가 정하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죠. 형식이라고 하는 건 형식을 갖춰야 돼요. 바다 매립에서 땅은 뭐예요. 땅은 땅이 생겼죠. 이 땅이 뭐예요. 물건벌에 부동산 물건거래의 대상이 된다든가. 수익권을 확보하려면. 수익권을 확보하려면 일단 뭐예요. 대장에 등록을 해서 형식을 갖춘 대장에 등록한다. 형식주의예요. 공개주의라는 관수는 뭐예요.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공부에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하고 적극적 지적이라고 적극적 등록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뭐예요. 모든 토지 100%는 다 뭐예요. 대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 등록주의다. 자, 넘겨보시면 심사주의 신축심사죠. 등기는 뭐예요. 소리반 심사예요. 그런데 지적은 실제 임사를 해야 돼요. 뭐냐면 그 땅에다 혹시 집 져 놓고 그냥 답이라고 신청하지 않나 이런 건 실제 임사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6페이지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는데 모법은 뭐예요. 지적은 당연히 공간중교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등기제도는 등기법이고 아까 얘기했죠. 소등심의 지장 찍으라고. 기능은 당연히 뭐예요. 지적은 사실관계고 등기는 뭐예요. 공시관계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등록방법 있죠. 등록방법. 그래서 등록방법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 매립했을 때 이 땅에다가 세금 건드려면 당연히 뭐예요. 대장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니까. 직권등록이라고 얘기해요. 국가가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권을 한다는 게. 이게 직권등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이 땅이 뭐예요. 답이죠.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라면 이 사람이 이 땅에다 뭘 줬어. 이거 집을 줬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답이 대로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이 지목변경 사유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토지이동이 생기면 항상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해요. 항상 그래서 지적은 직권과 단독이에요. 지적은 뭐라고? 직권과 단독이다. 지적은 직권과 단독이다. 근데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것만 받아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해 오는 건 받으니까 이 표지에 부하고 갚고 있고 했을 때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으니까 당사자 무슨 주예요. 당사자 신청주예요. 신청주예요. 신청주의. 그 다음에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이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이니까 직권이다. 지적이니까 직권이다.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법은 디귿이니까 당사자 신청주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어디에 등록 방법에 지적은 직권 등록과 단독이고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뭐예요? 공동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직권 등록이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작년도 있죠? 작년도 자, 어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적에서 조사한 바로 우리나라 땅은 얼마? 3,900만 필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작년 조사에서. 근데 이제 등기는 뭐예요? 3,800만, 한 10% 정도가 적죠? 그러니까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자, 대장만 가지고 사는 소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자, 등록 방법 중에서 지적은 직권 등록이고 등기는 뭐라고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거만 받아서 그렇다라고 내용만 참고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7페이지에 그 다음 중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거 그래서 2번 등록객세는 지적과 등기부도 토지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등기는 뭐예요?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도 있으니까 토지 건물 두 개를 담당하지만 지적은 말 그대로 지, 지, 땅 짓자 땅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다닌게. 자,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있죠? 지적 제조사에서 이 지적 제조사 얘기 나오는데 이 지적 제조사는 일단 하도 일본인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 토지 뭐예요? 토지 조사령 발표해갖고 토지 조사에서 세금 받으려고 우리나라 땅 덩어리를 다 칭량을 했어요. 그런데 하도 뭐예요? 추운 겨울에 일본인들이 평판 들고 뭐예요? 평판 들고 평판 칭량이라는 거 이렇게 네모라는 평판 세우고 그 다음에 산발이 세우고 뭐예요? 볼때 누가 어떤 거에요? 김치 아저씨가 볼때 들고 있죠? 기사는 칭량하는데 옛날에 칭판 칭량을 썼어요. 지금도 지금 우리는 법에는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예요? 많이 쓰는 게 전파기, 광파기고 다만 이것은 이제 어디로 밀렸어요? 지금 대학생들 중간고사 볼 때 있죠? 운동장에서 많이 이거 쓰는데 자, 우리는 아직 뭐예요? 법에서는 남아있으니까 이게 평판 칭량이에요. 이거 칭량 뭐예요? 칭량 그 거리를 재는데 자세하게 재질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하도 엉터려해갖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경기도가 오차가 많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면을 딱 봤을 때 분명히 도면에는 왼쪽에 도로가 있는데 실제 가서 오른쪽에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걸 이제 다시 재조사하자 이 지족을 재조사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국토 교통부 장관입니다. 교통부 장관이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지족을 다시 재조사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집받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조사하는데 아직도 뭐예요? 정확하게 아직도 다 고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작년에 나온 건 지족 제조사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지족 제조사 측량을 해달라고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게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 의뢰 대상이 아닌 것에서 그 두 가지가 검사 측량하는 거 측량한 걸 다시 검사하는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 의뢰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 한 6년 만에 다시 한 번 나왔는데 그렇게 뭐예요? 자주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봐두셔야 돼요. 왜 측량 파트는 중요한 파트니까 하여튼 그래서 재조사하게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에 나오는 대로 다시 이제 매번 한 6군데만 외우면 돼요. 6군데만 외우니까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 지족 제조사 모든 토지의 지족 공부의 구축 나올 때마다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이렇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시설에서 지족 제조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하는 거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8페이지 보시면 5번 용어 나오죠? 만약에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용어만 나올지 다른 데 나오진 않아요. 용어도 잘 요새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자, 뒤에 이제 뭐예요? 중복되니까 필요한 것만 맥배 보고합니다. 그래서 5번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참고로 보자. 지족 소관청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뭐에 관한 얘기?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용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 이 용어에 뭐가 나온다고 지족 뭐예요? 소 관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족 소관청은 소관청은 일단 뭐예요? 자, 우리가 세 정치가 있으니까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런데 시장에 가로일고 제주특별자치시 및 설치 및 자, 국제자의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있죠? 그건 필요 없고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 제주시장도 소관청이에요. 석유포 시장도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지방자치 법 3조 3항에 따라 자추가 아닌 굴을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 써 있어요. 자, 예컨대 우리가 뭐예요? 자, 어디가 서울이 있고 자, 물론 이제 한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울을 중심으로 어디에 자, 이 서쪽 있죠? 서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고양시가 있어요. 자, 1기 신도시 얘기죠? 자, 고양시는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뭐가 있어요? 서구, 동구, 구가 있어요. 구니까 자, 구청구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구가 있으면 구총장이 소관청이에요. 구총장이 소관청이니까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파주가 있어요. 파주는 인구 50만 이하기 때문에 구가 없어요. 구가 없으면 그냥 시장이 소관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구가 있다면 구총장 구가 없다면 뭐예요? 시장이다. 만약에 구총장은 자치구도 아니, 자치구 뭐예요? 비자치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포함된다. 그래서 거기 몇 번째 줄에 자, 그 네 번째 줄에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구총장 써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총장을 포함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자치구, 비자치구 구분할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뭐가 있으면 구가 있으면 구총장 구가 없다면 시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번째 나올 때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특시장 세종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군수 구총장을 말한다. 이렇게 구총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정확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적소관청은 시구구를 말한다. 시 군 구를 말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시험 문제는 아는데 이게 왜 틀렸냐고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뭐가 없어요. 장이 빠졌어. 직책이 빠졌다니 이게 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총장을 말한다.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꼭 특별자치시장 들어가야 되고 자 쌍가리 2번에 줄 치세요. 뭐라고 토지 표시를 토지 표시라는 것은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몇 가지? 여섯 가지예요. 미시나 또는 그런 자 그 개념을 빼고 소재 하나 집원 둘 지목 셋 면적 네 경계 다섯 여섯 개 있죠. 이게 토지 표시예요. 슬그머니 여기 소유자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필지는 대통령 아까 얘기했죠. 땅에다 번호를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토지 그게 바로 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법상 개수단이에요. 1필지 2필지 1토지 2토지 하지 않아요. 집원 땅에다 번호 집원부여지역 줄 치세요. 뭐라고 집원부여지역 이라게 되면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독립도는 이해주난지역 있죠. 이해주난지역은 도서지역에 섬도자 섬섭자 읍면이 아니에요. 읍면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아까 뭐예요. 3900만 필지가 있다 그랬죠. 대한민국 땅덩어리 그래서 어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서 휴전선에 있는 임진강 이 땅부터 일본 번호를 일로 부여가지고 제주도 마라도까지 3900만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아요.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원을 부여하는 있죠. 집원부여지역 자 이 집원을 부여하는 집원 부여지역 있죠. 이 집원부여지역은 자 가장 최소 단위가 도시는 동입니다. 지방은 뭐라고 시골은 뭐예요. 니입니다. 동기 단위로 부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해주난지역은 섬지역이에요. 섬이 멀리 떨어져요. 그렇죠. 섬지역이다. 그래서 설때 읍면이 아니다. 읍면 이해주난지역은 뭐가 아니라고 읍 면 일수가 없다. 읍면이 아니라 동리다. 동리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19번의 지목 있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지 목이에요. 주된 형제일 주된 뭐예요. 자 주된 용도지 주된 뭐예요. 지형 주된 형제일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항상 용도지 목이다. 습관제로 지목하면 그냥 용도지 목이다. 보시면 돼요.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와 경계점을 비교해보면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액 굴곡점. 굴곡점이 꺾인 점이에요. 지족도나 임야도에 도형태로 등록하거나 아까 땅값이 싼 지역 있죠. 이 땅값이 싼 지역은 무슨 형태로 자평태로 등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 경 뭐라고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 도면에 어떤 이토지와 이토지와 이토지를 나누는 선에 무슨 점 선에 뭐예요. 꺾인 꺾인 점은 우리가 굴곡점이라고 얘기해요. 굴곡점 그러면 이렇게 이토지와 이토지 이토지와 이토지를 구획하는 선에 무슨 점 선에 굴곡 꺾인 점이 아니죠. 이런 꺾인 점을 지족도나 임야도에 땅값이 싼 형태는 무슨 형태로 도의 형태로 이렇게 도의 도의 형태로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자 어디에 경계점 자평도부 있죠. 이 자평도부를 등록시키는 축촉이 500분의 1을 뭐해요. 500분의 1을 지족도에서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토지와 이토지를 뭐해요. 나누는 선에 무슨 점 선에 꺾인 점 있죠. 선에 꺾인 점 이 꺾인 거에 꺾인 게 뭐라고 직각으로 꺾였다. 직각으로 직각으로 꺾이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Y하고 X축이라고 하는 이 자평가 형성된다. 자평가 이 자평 형태를 뭐예요. 자평 형태 그래서 어디에 축촉의 500분의 1인 지족도에 등록시키는 뭐예요. 이런 수반지역은 경계점 자평도부를 작성하는데 이 경계점 자평도부 해서 계산된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평태 Y와 X축의 자평태로 있죠. 자평태로 등록하는 뭘 말한다. 점을 말한다. 아니게. 점을. 그래서 경계점은 점인데 도형태와 자평태다. 아니게. 그 다음에 이 경계점을 뭐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그래서 경계는 선이다. 경계점은 뭐라고 자평다. 경계점은 맨 끝에 점이다. 도형태하고 자평태의 점이다. 도형태의 자평태 점이다. 경계는 맨 끝에 뭐로 끝난다고 선이다. 그 다음에 아까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라라 했죠. 입체 지적이 아니라 했죠. 입체 면적이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 출처놓으시고 지적공부는 공부해서 볼 거고 연속지역도는 있죠. 측량하지 아니하고 출치세. 측량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된 지적도에 메이드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출치세.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측량과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연속지역도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종이로 된 때는 뭐예요. 자 축초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여서 4cm하고 3cm 그러니까 원래 40cm하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은 40cm하고 30cm 자 임야도는 뭐예요. 50과 40으로 안 들죠. 너무 크니까 그걸 10분의 1로 줄여서 이렇게 4cm하고 몇 cm로 3cm 3cm 되는 것을 이런 도면을 몇 장을 연결해서 4장 이상을 이렇게 붙여서 도면의 뭐예요. 도면의 배치관계 있죠. 지적도 임야도의 배치관계를 한눈에 본다든가 아니면 뭐라고 이 지역에 뭐예요. 철도 도로 있죠. 하천. 철도. 그 다음에 하천 뭐예요. 도로 있죠. 도로.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맞는 게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일람도예요. 일람도. 자 일람도인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람도를 어떤 식으로 자 전산화된 도면을 전산의 이 연속지역도를 만드는데 그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전산화된 도면에 경계점을 연결해서 자 우리가 네이버 사이트 들어가면 그거 뭐예요. 자 어디 화면을 보게 되면 지도에 오른쪽에 스크루가 있죠. 플러스 만이라서 이거 올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하게 되면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연속지역도는 그런 역할을 한다. 참고로 보시고 자 일람도는 종이로 된 거 연속지역도 있죠. 그건 전산화된 거다. 시설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뭐예요. 전산화된 공구다. 지적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속지역도 절대 뭐라고 측량을 하지 않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해 되시면 돼요. 종합공부도 뒤에서 배울 거고 토지이동은 줄쇄요.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토지이동은 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토지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폐를 새로 정하거나 신규등록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데 아까 했죠. 논에다가 집주면 지목이 바뀌는 거죠. 달라지죠. 그렇게 토지이동이에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신규등록은 새신자 자, 뭐예요? 새로 조성된 토지예요. 바다 최초로 마리받고 새로 땅이 생겨서 최초로 대장을 최초로 공부를 만드는 거예요.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대장 지속수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국가는 세금 걷으려면 딴 싼 땅에서 뭐예요? 비싼 땅으로 가요. 자, 싼 땅에서 비싼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싼 땅에서 뭐로 갔다고 비싼 땅으로 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에서 등록이 전환된다. 등록 전환이다. 절대 자,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 가는 부분 절대 없어요. 반대로 싼 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비싼 거 해야 돼요. 자, 분할할 병은 알 것이고 지목은 바꾸는 것이고 축적은 뭐예요? 축적변경에서 지속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세한 축적변경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측량 얘기에 나오고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자에게서 하는 측량이 지적확정측량이에요. 아까 방금 제도자 측량 나왔죠? 기준점은 자, 이렇게 뭐예요? 자, 뭘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작성하고 측량을 하려면 대한민국 방방국국의 지적기준점이 있죠? 세 가지 삼각점, 보조점, 동호점이 수십만 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시험문제의 마지막 나왔던 게 20회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20회에 나왔으니까 올해 33회죠? 12년 동안 안 나왔어요. 10회 때 10주년 기념으로 한번 해봤는데 안 나왔어요. 12년 만에 나올까? 그것도 고민스러워요. 그냥 참고로 보자니까. 그래서 거기에 틀린 거 그랬는데 답이 뭐라고 거기에 일단 토지표시는 여섯 개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접경계, 자표. 여섯 개. 그 다음에 지번, 보유지역은 독리. 이에 준한지역은 뭐예요? 자, 준한지역은 음면이 아니라 그랬죠? 음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는데 그런 말이 없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왜 답이냐면 지목이라는 토지의 지형에 따라가 아니라 토지의 뭐예요? 자, 토지의 거기 그랬죠? 용도, 용도에 따라 용도지목이라고 그랬죠? 지형에 따라 형질에 따라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었어요. 용도지목이다. 용도지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4번의 경계점은 맨 끝에 점을 말한다. 경계점은 점을 말하는데 무슨 형태? 자, 지족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높배의 무슨 형태? 좌표 형태를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토지 이동은 초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발소라고 그랬으니까 넣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21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고 22쪽 있죠? 그래요. 토지의 등록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는데 거기 2번 토지의 조사 등록에서 국정조지 나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거기 별표를 하나 해둡니다. 별표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토지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토지에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항상 왼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모든 토지에 아까 그랬죠? 지적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지적 제조사가 나오고 지적 제조사 제조사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들어가면 그때 나올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지적 공부 구축 관리기구 설치 운영 전산자료 이용 전국 단위 적부재 심사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표시해 두시고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피치빌로 소재 충청남도 서총군 장흡 옥산리 지번 백번지 지목 답 면접 500제곱미터 도면상의 경계 경계점 잡혀있죠? 조사 측면에서 등록하는 주체다.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국정주의 소유자의 신청 및 직권등록 있죠? 1번 주체 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잡혀는 토지동 있을 때 동그라미 토지동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가 뭐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이거 신청해야 된다 아니죠. 자 그럼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관청 다음 페이지이고 23페이지 맨 위에 소관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생겨요? 토지이동이 생긴다 아니죠? 토지이동이 아까 뭐라고 했죠? 토지 표시가 달라지죠? 자 논에다가 집착하고 답이 대가 됐어요. 이동이 생기면 일단 누가 소유자가 뭐하라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니 신청 소유자가 뭐라고 신청시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관청이 받아요.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자 국가가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등록시키겠다 직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책에 있는 22페이지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래요. 이 4줄을 간단히 뭐예요? 다섯 단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핵심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있죠? 꼼꼼히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눈 팍 연습해갖고 핵심 단어만 딱딱 보고 넘어가야지만 시간이 빨리 나와요. 시간이 빨리 나오니까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거기 22페이지 1번을 읽어보면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표는 토지 등이 있을 때 동그라미 토지 등이 있을 때 자 토지 등이 있을 때 그 다음 페이지 뭐라고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그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유자가 신청하고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관청해요. 다만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식구 없다면 뭐예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직권해요. 없다면 직권 그래서 토지 등이 생기면 소유자는 신청하라 누가 받고 소관청 자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다? 소관청이 직권 등록하겠다. 이렇게 봐주자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자 이것도 작년에 나왔죠? 토지 지적소관청은 위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 조사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의 작대를 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 현황 뭐예요? 현황 조사 계획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래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나 작년 문제죠? 시험 문제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성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동자를 용자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틀린 말이고 절대 뭐가 나오면 틀린다고 용자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동기 현황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의 시조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절대 국정유통 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시조이사 승인이 필요하다 다 틀린 말이에요. 절대 이동 현황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승인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2번 토지의 조사 등록은 꼭 별표해 주시고 자 23쪽에 등록단위 필지에 의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지번을 부여 붙은 땅의 번호가 붙은 토지를 뭐라고 구획하는 뭐예요? 법률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부분상 법률적 등록단위를 말함으로 인위적이고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는 게 국가가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지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 발생적은 뭐예요? 그냥 토지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필지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경계점 간의 직서 연결해서 범위를 연결한 범위를 나타내는 토지다. 나타내는 토지를 말한다. 참고로 보시고 필지 성립요건 있죠? 하나의 땅이 한 성립요건 일필지 성립요건에서 지번 지모 이렇게 지번 지번 지모 축소 지연 뭐예요? 축소 지연 등기하라 등기하라 하나의 땅은 뭐가 같아야 돼요? 아까 지번 부역이 있죠? 동기라고 그랬죠? 지번 부역이 서로 틀리면 안 돼요. 하나의 토지가 아니에요. 같은 지번 부역이 안에 있어야 돼요. 지번 부역이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축이 같아야 되고 누구도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지번 지목 축소 지연 지역이 아니라 축소 지연 지연 등기하라 지반이 뭐예요? 지반이 하천이나 있죠? 도로나 단절되면 안 돼요. 지반이 연접하고 있어야 돼요. 연속하고 있어야 된다. 연접 지반이 뭐예요? 지반이 연속하고 있어야 돼. 등기부 같아야 되죠? 등기부 같다는 건 기등기는 기등기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에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번 부역이 용도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축축이 동일해야 되고 6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24페이지 양입주인데 작년에 양입주 나왔죠? 자 몇 년 만에 마지막에 시험을 하는 게 11년 만에 나왔어요. 32회니까 12년 만에 나왔다. 32년 만에 12년 만에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지. 참고로 보자. 참고로.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 거니까 참고로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뭐냐면 양입주라고 하는 건 의의가 이렇게 써놨어요. 소유자와 용도가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용도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된 토지로서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돼서 일필지를 정하는 토지를 그게 양입주예요. 양양자 양쪽으로 큰 토지에 들어가는 토지 단위가 그래서 거기에 상가리입원 요건이 있죠. 주된 토지에 콘대 목장 용지가 있어요. 이 목장 용지에 자 뭐예요. 그 짐승들의 사료를 하기 위해서 이 트럭 같은 뭐예요. 그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짐승이 먹기 위해서는 도로를 깔고 거기에 트랙터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의 지목은 뭐예요. 주된 지목은 뭐라고. 목장 용지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고 도로도 있고 짐승들의 있죠. 짐승들의 뭐예요. 배설구 있죠. 국어도 있어요. 또랑이죠. 또랑. 국어. 또랑이에요. 그러면 이 땅 하나에 지목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로 쓰면 안 되죠. 왜. 일필 일필 뭐예요. 자 일필 일목이에요. 하나의 땅의 지본도 하나지만 자 지목도 하나다 아니고요. 일필 일목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도로라든가 하고 국어라든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목장 용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목장 용지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나의 땅에는 두 개의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하나의 땅에는 지목이 한 개니까 이 종된 토지들을 주된 토지로 뭐예요. 묻어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요건 중에 동그라미 1번에 주된 용도 토지의 자 토지의 편육을 위해서 설치된 도로구고 있죠. 그 다음에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하거나 둘러싸여 다른 지목에 협소한 토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하고 있다든가 둘러싸여 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접혀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바다죠. 바닷가에 접혀 있죠. 접혀 있으면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이 지목은 임야로 봐요. 자 그러면 자 전이란 토지에 뭐하고 있다든가 둘러싸여 있죠. 이것도 뭐예요. 양입지다. 양입지. 그런데 거기 쌍가루 3번 별지 별지의 필지로 되는 경우 그래서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자 대다 아니니까 이게 이 땅이 뭐예요. 지목이 대라면 이 전하고 대는 분리해서 이 필지로 봐라 아니게 이 필지 몇 필지로 보라고 이 필지다 별개의 땅이다 아니게 별개의 땅. 그 다음 자 쌍가루 3번 별도의 지목이 되는 것은 다 종이죠. 종된 토지가 대 자 종된 토지 용도의 주된 토지 용도의 10%를 초과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답이고 여기가 전이에요. 자 그건 답의 전이라는 토지가 융기가 돼서 자 이 답에서 뭐예요. 전 전하고 뭐예요. 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자 여긴 전이고 여긴 답인데 면적이 뭐예요. 자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전이란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101제곱미터예요. 그럼 101이면 뭐예요. 1000에 101이면 10%를 초과한 거죠. 초과했을 때는 양입지가 안 돼요. 이건 다른 토지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자체 면적이 뭐라고 자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어요. 330 초과했다면 100평이 넘다.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일단 뭐예요. 이 문제에서 다음 조건이 한필지로 할 수 있는 거 그랬어요. 박스 안에 지본부여 지역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 있죠. 자 그다음에 주댓노도 토지와 종댓노도 토지에 둘러싸있다. 아니게요. 그러면 일단 맨 뒤에 자 맨 뒤에 뭐예요. 일단 거기 얼마 330을 초과하는 것은 다른 토지니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거 그랬어요. 450 330일은 빠져야 돼요. 왜 450과 330일은 330을 초과하는 거니까 나머지 세 개를 자 봤을 때 3번이 3번이 뭐라고 3번은 이내죠. 왜 아니지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거 그랬으니까 일필지가 아니라 별차 다른 토지죠. 왜 300 초과했으니까 450 330일 3000에 301 2000에 220이니까 다 다른 토지예요. 5번이 답이다. 1번만 뭐라고 이내다. 이내 10% 이내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나왔지만 이게 또 나오려면 10년 기다려야 되니까 3,4만 10대 초과 자 뭐라고 기억하자고 3,4만 자 이런 식으로 3 3,4만 뭐예요. 10대 뭐라고 초과에 관한 얘기다. 3,4만 10대 초과에 관한 얘기다. 3,4만 10대 초과 330 10대 초과 330 10% 초과 지목이 될 때 지목이 무조건 되면 한 필지로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이 필지로 나눠야 돼요. 아 그래서 그거 그런 구정이었으면 어디에다가 아 논에다 집주어 놓고 다 세금을 다 불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25쪽에 그 등록사항 지번이 중요하죠. 이제 시험 문제 지번, 지목 이 파트에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있죠. 이 네 가지 있죠. 네 가지로 꼭 봐야 됩니다. 봐야 되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거기 여기서 이제 24쪽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있죠. 다음 시간에 그 중요한 등록사항부터 여기부터 이제 또 이제 열심히 설명 듣고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